저희가 두 곡을 노래를 특성을 하겠는데요. 한 곡은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원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곡은 Just as I am이라는 비공소래. 두 곡 다 비공소래를 영어로 듣는 노래를 들을 거에요. 부족하지만 저희가 부를 때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느끼는 그런 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찰성가가 없는 노래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이 내용은 저희가 죄 있는 이 모습을 이대로 하나님께 왔으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피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성할 우리 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잉아 선생님이고요. 초등학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바이올린 선생님 바이올린 선생님 김신강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피스가 하나밖에 없고 민한생님이 여기 앉아서 피어내라고 치고 노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부르시고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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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Hold me and make me After the week While I am waiting Gilded and still May I am waiting I am waiting I am waiting The Lord is safe And will that me I am waiting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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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